안녕하세요 차원입니다. 동대문에서 유명한 할아버지 크레페를 맛보러 달려갔는데요. 역시나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는 단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SNS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진 길거리 간식인데요.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재료소진식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금과 계좌이체가 되지만 미리 현금을 챙겨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과일 토핑은 크게 바나나와 딸기가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착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인기 많은 딸기 바나나에 생크림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크레페 반죽을 달궈진 둥근펜에 올립니다. 바로 코앞에서 조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신기하면서도 재밌더라구요. 완성되기까지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조리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 딱 봐도 신선한 과일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특히 냉동딸기가 아닌 생딸기를 넣어주심에 감동이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작업대의 청결함이었습니다. 반죽 한 점 눌러붙은 곳이 없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내부였어요. 위생을 많이 신경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반죽이 완성되고 악마의 크림 누텔라를 팍팍 넣어주시는데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더라구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깔끔하게 청결을 유지하더라구요. 왼쪽에 비닐장갑을 끼시는데 한 번 만들 때마다 교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더해줄 시리얼 한 줌까지 넣고 돌돌 말기 시작합니다. 동대문 할아버지 크레페는 일일 한정 수량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최고 재료만 사용해서 맛있는 크레페를 만들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추가 주문한 휘핑크림을 듬뿍 올리고 초코소스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생크림 떠먹기 이외에 나무 수저도 꼽아주시고 휴지까지 챙겨주시는 마음을 보니 프로 셰프 같은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에 놀랐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이라 한계만 식혜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휘핑크림의 달콤함으로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아서 초코소스와 곁들여 먹으니 잘 어울리더라구요. 초콜릿과 어울리는 과일이 딸기와 바나나인데요. 여기에 바삭한 시리얼까지 더해지니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크레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가격이 참 착하다고 생각이든 동대문 할아버지 크레페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